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 김고라 씨 아들에서 가장 핫한 랩으로 거듭난 MC 그림이다. 우리 동현이 이렇게 컸어요. 우리 동현이 스웩 넘친다. 동현이가 성대훈보다 키가 컸어요. 사실 처음에. 한번 써봐요. 스타가 골든벨 할 때 얘 이만했단 말이야. 그런데 이번에 대학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? 네, 연기과로 갔어요. 대학 가면 뭘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? 미팅? 미팅? 소개링? 미팅? 아니, 열심히 가 있으니까. 위험 맨! 위험 맨! 위험 맨! 위험 맨! 되게 지금 아주머니 같아. 되게 아주머니 같아. 오늘 깜짝 놀랐네. 스웩이 없죠, 스웩이. 스웩이 아니라 추태영 씨. 뭐 해보고 싶었어요? 그냥 뭐 친구들끼리 여자분 사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. 그렇죠. 교복이라는 걸 좀 벗어나니까. 교복은 아니지. 그러네. 그래도 좀 워낙 자유롭고 시간표도 짜보고. 시간표도 짜보고. 그렇죠, 모든 게 다 설레는 거죠. 술은 이제 탁 먹어 먹어. 그렇죠. 에이, 술은 그전에도 했잖아요. 아니요, 절대 안 했어요. 진짜요? 그랬다고 그러더라고. 아버지도 술 안 좋아하시고요. 그래요? 네? 잔을 씹어먹게 생기셔. 저도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안 씹어먹더라고요. 이제는 뭐 래프니까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뭐 랩으로 좀 한번 우리를 놀래게 해줘. 아주머니? 안 되나봐. 심질방 가면 이런 아주머니 꼭 있다니까. 노래 알죠? 네, 맞아요. 조금만 들려주세요. 한 소줄만. 네. 야, 계속 쌓아가는 부. I'm just saying true. 너도 지켜봤지. 분명 2년 전 bad news. Check my 82. 여전히 난 show and prove. 차선책은 없어. 난 그냥 보여주는 것뿐. 야. 야.